나이를 먹으니까 눈물도 안 나오고 눈도 마르고 뻑뻑하고 침침해지면서 그렇죠 뭐 눈이 침침하죠? 이게 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하루에 10시간 이상이에요 눈이 제일 피곤하죠 하루 종일 운전하다 보면 유난 피곤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지금 당신의 눈은 어떻습니까? 지끈지끈, 시큰시큰, 빡빡하고 빠질 것처럼 콕콕 쑤시고 컴퓨터, 스마트폰의 혹사당의 충혈까지 지치고 필요한 눈, 눈, 눈 이제 눈의 피로를 쌓아 자동 눈 운동 마사지기 안 닥터 쓰기만 하십시오 안경처럼 쓰기만 하면 미세 진동이 알아서 눌러주고 풀어주고 아 시원하다 그 어떤 부위의 마사지와도 비교 불가 눈 마사지, 그 상상 초월의 시원함 눈의 피로가 싹 개운하고 맑게 눈도 머리도 경이로운 상쾌함 비밀은 부드러운 실리콘 특수지압 돌기가 좌우 11개씩 총 22개 눈에 닿는 돌기 상단 부분에는 강력한 자력의 히토 연구 자석 네오디움 자석이 쫙 고주파 진동이 부드럽게 눌러주고 풀어주고 눈 주위의 경렬점과 관자놀이 숨을 두 곳을 동시에 시원하게 지압해드립니다 인공지능 자동 기능은 물론 11가지 프로그램 선택 기능 좌우 각 250개의 피놀이 눈의 안구 운동에 도움을 기적같은 변화 대공개 보이십니까? 그리고 잘 안보였던 책이 더 선명하고 분명해지는 마술같은 경험 눈 건강에 눈 지압, 눈 마사지, 눈 운동이 정말 좋습니다 안닥터는 지압, 마사지, 눈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눈의 피로가 많은 현대인들을 위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5분, 5분 투자 소중한 눈을 위해 매일 5분 투자 건전지를 넣으면 휴대하고 다니다가 언제 어디서나 눈이 침침한 어르신은 물론 눈의 피로가 극심한 직장에 어렸을 때부터 눈 건강을 잘 지켜야 하는 어린아이 집중력이 필요한 수험생 및 학생까지 가족 모두의 눈 건강을 위해 하루 5분, 5분만 투자하여 눈의 피로를 푸십시오 눈의 피로가 싸 자동 눈 운동 마사지기 안닥터 직접 경험해보세요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8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커피숍, 음식점,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길거리에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모두 스마트폰 사용하는 모습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일까요? 국민들의 눈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8명 스마트폰 사용 남녀노소 장소불문 스마트폰 산매경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PC, 게임기 신체 중 가장 많이 혹사받는 곳 눈 30대 노활환자 급증 전대인의 눈이 위험하다 몸이 천양이면 눈이 900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일 때 눈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게 무려 90% 실제로 눈은 뇌의 정교한 조직과 같아서 한 번 손상이 되면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눈이 피로하게 되면 일을 할 때도, 공부할 때도, 운전할 때도, 사물을 볼 때도 집중이 안 되고 쉽게 피로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눈 건강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전문가들은 눈 운동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이제 눈의 피로를 싹! 자동 눈 운동 마사지기 안닥터! 쓰기만 하십시오 안전처럼 쓰기만 하면 미세 진동이 알아서 눌러주고 풀어주고 비밀은 부드러운 실리콘 특수지압 돌기가 좌우 11개씩 총 22개 눈에 닿는 돌기 상단 부분은 강력한 자력의 히토 영구자석, 레오디님 자석이 좌! 고주파 진동이 부드럽게 눌러주고 풀어주고 눈 주위의 경열점과 관자놀이 22곳을 동시에 시원하게 지압해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안마이저여도 눈은 안 해주더라고요 눈 마사지만 받아도 얼마나 시원한데 눈이 뻑뻑하고 피로할 땐 하루 5분 눈이 상쾌하고 시원해지는 느낌 그 어떤 부위와도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일단 경험해보십시오 일주일 무리체험 실시 눈 마사지기 안닥터! 상상초월의 시원함! 경이로움! 상쾌함! 일주일 동안 직접 경험해보십시오 우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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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좋다! 눈의 피로가 조금이라도 풀리지 않는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스마트폰에 인터넷 강의, 교과서, 참고서 저런 눈이 필요하군요 눈이 필요하면 글씨도 내용도 잘 안 들어오죠 이럴 때 안닥터를 쓰면 와! 눈이 맑아지니까 공부할 땐 반드시 안닥터! 신기해요! 딱 5분밖에 안 됐는데 눈이 완전 시원해졌어요 하루종일 컴퓨터로 일하고 집에 갈 때는 스마트폰 정말 피곤한 직장인의 눈! 하루종일 모니터 액정만 바라보시면 눈이 어른어른하시죠? 지압, 진동마사지, 자석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경험하세요 눈이 확 밝아지는 게 진짜 좋아요 이런 이런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왔네요 눈이 피곤하면 머리까지 아픈 것 같다구요? 진통제 드시지 마시고 안닥터 해보세요 이 부드러운 실리콘 돌기를 이용해서 예민한 눈가를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니까 피로가 싹! 그리고 아침에 눈이 부어서 마사지가 필요할 때 좋고요 또 여성분들 아이크림 바르시잖아요 특히 미세 진동이라 아이크림 사용 후에 사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눈이 피곤할 땐 안닥터가 짱인 것 같아요 눈을 사용하는 대한민국 모든 분들 안닥터 하십시오! 특수 지압돌기, 고주파진동, 자석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게다가 눈 운동에 좋은 피놀까지 좌우 각각 250개씩 정말 신기한 건 그동안 안 보이고 흐렸던 산물이 피놀을 통해서 보면 더욱 선명하게 보인다는 점 안 믿어주신다고요? 일주일 동안 무료 체험기에 드리니까요 직접 경험해보세요 이제 눈의 피로를 싹! 자동 눈 운동 마사지기 안닥터! 쓰기만 하십시오 안경처럼 쓰기만 하면 미세 진동이 알아서 눌러주고 풀어주고 그 어떤 부위의 마사지와도 비교 불가 눈 마사지 그 상상 초월의 시원함 눈의 피로가 싹! 태운하고 맑게 눈도 머리도 경이로운 상쾌함 눈이 침침한 어르신은 물론 눈의 피로가 극심한 직장에 어렸을 때부터 눈 건강을 잘 지켜야 하는 어린아이 집중력이 필요한 수험생 및 학생까지 하루 5분! 5분만 투자하여 눈의 피로를 푸십시오 본체, USB 케이블, 건전지 2개, 시력 측정집까지 이 모두가 39,800원! 39,800원! 잠깐! 지금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29,800원에 판매되는 토르말린 생체 에너지 펜던트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기술로 만든 100% 국내산! AS도 1년 무상으로 확실하게 일주일 무료체험의 히트까지 지금! 주문하십시오!